미니 Mai 저희 오늘 아이돌 라디오에서 댄스 매들리가 있어요. 댄스 커버 매들리가 있는데 이틀 전에 저희 5분만에 따가지고 지금 진짜 급하게 급하게 따가지고 새벽에 스케줄 다 깬다고 연습실 가서 둘이 막 이러고 있었어 5분만에 따가지고 우리 그때 한 시간 걸렸어 한 시간 걸렸어 이제 나도 그래도 막 이렇게 하면서 찬이 형! 너무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하게 춘 거 같은데 열심히 해야 해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춤이 너무 좋습니다 여긴 돼? 저기만 볼까요? 저기만 볼까요? 듬뿍 swelling 금속 남 memes 계획 μέ가 감사합니다.